우스 낭진입니다. 라스파이마스 지난 시즌 세곤다 최고의 팀으로 승격에 성공했고 라리가 연장 6위 부피였습니다. 그러나 승격 시즌 어느 팀도 무시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전 나온 데에서는 단적 발렌시아선대로 두 골자 완승을 거두는 등 최근 우경기 3승을 기록 중입니다. 하다디와 마빈, 팝, 카르토나 등의 측면을 입회 원합니다. 코멘트 아텔레티 구애 승리를 봅니다. 비록 주춤한 척은 있지만 홈 경기력이 좋을 뿐 아니라 전력상으로도 완정팀을 압도합니다. 유렌트와 리노, 물린하던 측면에 나설 윙백 자원들이 상대의 공격적 침투를 절차하며 역습으로 전환할 것이고 크리즈망과 대파이가 운전합 찬스를 해결할 아텔레티 구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아텔레티 구 승 2.5 언더 나폴리 직전 완정 경기에서 밀란에 패했습니다. 앙기사 래프트로 치엘린스키와 로봇트카든 지난 시즌팀의 리그 우선을 이끌었던 중앙이 출전해 경기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수비도 나름 안정감 있게 경기를 운영했는데 한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심해운네와 라스파두리 등이 해결하지 못한 게 컸다. 그래도 이 경기부터는 데이전스 컵을 맞추고 돌아온 우시맨이 나올 수 있게 낮은 전력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제노와 살레르니터나와 레체 등을 연파하며 최근 리그에서 부패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나운더홈 경기에서 아텔란타의 시즌 최다인 4골을 허용하며 패했습니다. 친정팀 발생된 마리 노부스키의 골이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한 경기 패배로 최근 제노와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코멘트 나폴리의 승리를 봅니다. 제노와는 파니와 유한, 바스케스 등 시즌 내내 안정감 있게 상대의 팀투를 터지하는 최종 수비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엘린스키와 그바라첼리아의 지원 속에 우시맨과 폴리탄우가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사랑 팀을 90분동안 맞기는 어렵습니다. 무처럼 불이 달려 그런다서 나폴리가 쓴 점 3점을 챙겼고 있습니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 2점 오언더. 폴리 리그 1위 리버 프리원정에서 폐한 이후 이제 3위 팀을 만난다. 이번 시즌 안정적인 자유를 들었는데 흐름이 좋지 않다. 좀처럼 간등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식구에 머물러 있고 시즌 중반 이후로는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경기에는 아스날에 상대하는 어려움도 있다. 최대한 승점 추가를 위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수피에 추천하며 폭판의 역습으로 승부를 보도할 것이다. 아스날의 사연승에 성공하며 이제 1위 역전을 누리고 있다. 그 기간 산두인 리버 프리에 대합한 것을 비롯해 펠리스를 완파했고 웨스트의 원정에서는 전반에 이미 승부를 걸으며 홈펜드를 퇴원치겠다. 멀티골에 기록한 사카를 비롯해 트로사르와 라이세든이 굴맛에 봤다. 배달은 부상 잡는 프리피식에 진지하게 우승해 두지던 알 베이스다. 코멘트 아스날에 승리를 본다. 아스날은 다음 주 중에 포르투어 아템스 16강 원정 일정이 준비되어 있다. 때문에 이번 리그 경기에서 빠르게 승부를 내며 루테이션을 가동하려 할 것이다. 사카와 트로사르, 마틴 엘리에스르토비 경기 시작부터 상대수비를 몰아찍고 싶고 라이스와 외대 가르티에 증원지원이 있을 아스날에 승리할 것이며 아스날의 다득점을 보기에 우버 감기다. 추천 베팅 아스날 승삼 우버. 플럼 지난 라운드에서 포머스를 완파했다. 라울 히멘에스의 이탈 속에 최전방 스트라이크 문제가 있었는데 우니츠가 이 경기에서 세골을 몰아치며 문제를 해결했고 레이드와 윌리안 등 특미한 공격수들의 가담도 원활했다. 빅클럽이 누리던 파일링에 레프로 타소스도를 찍어냈기에 이 대체를 건축하고 누리며 남은 시즌에 보내고 싶다. 이스턴 빌라지는 라운드 웅경기에서 벤 위에 패하며 리그 사위에서 내려왔다. 토트넘에게 다시 사위를 헌납했는데 홈에서 연패를 당했기에 타격이 적지 않다. 왁큰 슬리프트 로 토글라스 루이쥬와 카르노스 등 터치 라인이 건재하고 페일리와 야비 등이 이선에서 희망했지만 워낙 많은 대회를 좋아하며 생긴 체력구덤도 커지는 모습이다. 코멘트 플럼의 승리를 해본다. 빌라는 원정에서 최근 부패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단여로의 부진 속에 벤치에서 나와 경기름을 받고 체인적 없다. 개언이와 리드 발레내로 이어지는 점성급 전황이 나서 빌라의 공세를 막아내고 싶고 문이 좋아하리만 더 프로야 등이 Q에르 해결할 플럼의 승리할 것이며 플럼의 멀티고를 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매팅 플럼 승 2.5 오버. 6회 살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루티넘에 승리했다. 초낭 미드필터로 나선 브라질 국대기마랑이스가 멀티고를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리버풀과 맨시티든 리그 선두콘 팀을 연돌아 만나며 패 있었는데 그 이후 3경기에서 2승의 의무를 기록하며 승리를 끌어올렸다. 니프프키퍼를 비롯해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하락으로 극복하고 있다. 품모스 투트넘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우경기에서 하신 점이 점에 그치며 초납이 관측하게 위험이 커졌다. 엄청난 굴은 지나 이어가며 특정 왕네 이슈에 뛰어들었던 소란케가 상대의 집중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팝원예와 세메뉴 등의 지원도 아쉽다. 원정에서는 수비도 기쁘기 있기에 이 경기에서도 구전할 수 있다. 코멘트는 유캐슬의 승리를 본다. 품모스는 크리스티와 루이스 극등이 나서는 주머니 쉽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지만 스미스와 루이드 켈레든 증명 수비가 불안하다. 아이미론과 엔선이 쿠든 된 바른 발과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넘어설 위너들이 기회를 만든 유캐슬이 승리할 것이며 유캐슬의 멀티고를 푸기의 5번 경기다. 추천 베팅 유캐슬 승 3번 루팅업 메뉴전선 이후 나선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품모스 원정에서 승점을 다 내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모두 패했다. 때문에 간든 권초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번 홈경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아완이와 우리기, 엘랑아와 허드슨 우두 2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은 특이하기에 주머니 안정적으로 패싱게임을 전개해야 한다. 웨스트헴 메뉴전 패배하여 홈경기에서 아스날의 6골차로 완패했다. 전반 이미 승계를 내준 경기였기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온 홈팬들이 대고 나가는 사망도 나올 정도로 최악의 현실을 보내고 있다. 필립스를 비롯해 새로 들어온 선수들의 효과가 그지 않고 포인트 부진하다. 코멘트 누딩험의 승리를 본다. 구야떼가 돌아왔기에 도민기스와 주원해나서 경기력이 떨어진 웨스트헴의 주원과 차움을 걸으시다. 또 드릇먼트에서 영입한 지오반이 레이나의 가세로 인해 주원에서 최전방으로 나오는 패스에 질투 좋아질 것이고 홈의 이점도 들으시다. 경기력 좋아해 완전 팀상대로 경기내내 무라츠 누딩험이 승리할 것이다. 보안 루팅험과 웨스트헴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것에게 우버 경기다. 추천배팅 루팅험 승 2.5 우버 푸트넌은 지난 브라이틴 전에서 종료 직전 터진 브래넌 존슨의 굴로 승리하며 필라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산재구를 허용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파페살의 둠장구류 존슨의 굴이 터졌다. 국대차 추여파로 인해 구치로 들어온 주장선은 미는 측면 돌파에 의한 완벽한 크루스로 그가 돌아왔음을 알였고 이제 불빛의 전력으로 더 높은 곳을 누린다. 위보헴트는 지난 라운드 온 경기에서 경기내내 상대를 앞두었지만 패했다. 황의찬이 자출 여파로 인해 빠진 경기였기에 구니아와 사라피아 대투의 쓰리톱을 하동했는데 마무리가 아쉬웠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푸트넘의 원정이사 상대하기에 수비에 무게를 두고 대투와 황의찬을 앞세운 역습으로 임할 곳이 유력하다. 코멘트 투트넘의 승리를 해본다. 위보헴트는 최근 원정이사 첼실을 잡는 등 승점 추가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황의찬의 몸 상태가 100%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대투가 푸트넘하면 마무리에 구전할 수 있다. 메디슨과 파페 사례의 중환 장악을 통해 홈에서 분위기를 추더할 것이고 손흥민과 희살리성에 해결할 투트넘이 승리할 것이며 푸트넘의 멀티고를 부기에 5번 경기다. 추천 대팅 투트넘 승 3.5 5번 헬라스 베로나 여전히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엠폴리선대로 홈에서 승리하며 대신 연습을 누르셨는데 그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최전방의 수비대를 스킬을 추가하며 홍격진의 업그레이드를 누르는데 기대만큼 쿨 결정력이 나오지 않았고 루슬링 가세 효과도 비비하다. 라저비츠와 보나톨리 등의 역습에 기대해야 한다. 유벤투스 측은 연패를 당하며 인테르와 쓴 점차가 벌어졌다. 인테르 원정에서 패한 컨트롤 다쳐도 홈에서 우진에서 패한 것이 컸다. 플라호비츠가 빠진 경기에서 밀리쿠와 키에사가 공격을 주도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하쥬올리와 단일 루가 쓴 게로 빠진 것받아도 있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플라호비츠와 단일 루가 부결시키에 정산 전력으로 나설시다. 코멘트 유벤투스에선 이래 본다. 원정이고 연패로 분위기가 초락한 선택이 났지만 쓴 게로 결정자가 돌아오는 든 불전력으로 이번 원정에 나설시다. 페로나는 최전방에서 해결해선 수가 없기에 구전이 예상되는데 루카텔리와 라비우의 주만 지원도 있을 유벤투스 승리할 것이며 유벤투스의 몰티보르 북에 우버 경기다. 추천 밋팅 유벤투스 승 2.5 우버. 맨시티 주중 열린 탬스 16강 원정일차전에서 무난히 승리하며 파일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구출에 점령했다. 리그에서 두 몰티보르 둠반연승인진에 이어가고 있는데 케빈 대푸라 인어와 홀란트 등 핵심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나서 경기력이 더 올라갔다. 투쿠와 푸든 등 자국 대푸주전 미모로 활약하는 이선도 잘해주고 루트리의 주만 존재감도 확실하게 연승을 여가게 원한다. 최수하의 경기에서 펠리스의 역전승했다. 결승골포와 몰티골에 성공한 쿠너 겔러고 외에도 페르난데스가 파시골을 터뜨리며 상대를 압도했다. 부상자가 워낙 많은 이번 시즌이기에 리그에서 구전하는 건 사실이지만 리그컵 결승 진출을 비롯해 최근엔 다른 선전 중이다. 단, 잭슨과 파이머, 은쿤쿠등 팀이 기대하는 공격전의 마무리는 기복이 있다. 코멘트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해외원정을 다녀온 맨시티긴 하지만 불빛의 선수된 절역이기에 안정적인 로테이션 가동이 가능하다. 또, 이 경기는 그들이 잘 아는 홈경기 일정이기도 하다. 루트리와 데브라, 이노, 페르나르드 실바가 중원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것이고 홀란드와 푸든이 침투라이게라 맨시티가 승점 3점을 더할 것이며 맨시티의 몰티골의 북에 우버 경기다. 주점 배팅 맨시티 승 3.5 우버. 세타 지난 라운드에서 헤타페 베타. 우사수나 원정을 승리하고 나선 일정이었기에 내신 연순도 기대했는데 수비가 흔들렸다. 아이두의 부상 이탈 이후 타피아를 준왕해서 최종 수비로 내려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백스리가 다소 흔들렸다. 그래도 홈에서 두 경기 연속 상대를 한구 이하로 막아냈고 바르센과 데라토레, 아스파스 등 공격진이 최근 컨디션에 끌어올렸다. 파리시아 지난 라운드에서 그라나다의 구정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야마레 몰티골과 레반드 푸스키의 굴이 있었지만 수비 라인이 흔들렸다. 군대와 간실러든 측면 수비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섰기에 측면이 공간에 내졌고 후바르시는 주전 센터백으로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래도 펠릭스와 페란토레스가 동시에 빠진 사망에도 티만 최근 우경기 중 4경기에서 3구 이상을 터뜨리는 하락을 봅니다. 코멘트에 바르사의 승리를 본다. 세타는 지난 시즌까지 팀의 최전방 공격을 확실하게 책임졌던 아스파스의 루세아가 바르게 여쭙고 있다. 라르센이 대안으로 역할을 했었지만 아쉬운 게 사실이다. 태용과 킨도안의 충만 지원 속에 레반드 푸스키와 루페츠 야마리 공격을 주다해 바르사가 경기를 주다할 수 있다. 또한 바르사의 몰티골의 북에 우버 경기다. 추첨 대팅 바르세로 나승 2.5 우버. 라이브치 주정템스 16강 1차전에서 레알에 패했다. 경기를 90분 내내 잘 풀어나갔지만 허용한 한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부진하던 리그에서 최근 홈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가능성을 알렸고 4경기 연속 몰티골에 성공했다. 사비 시몬스와 울무, 파웅 가르트너든 자국 대표팀의 2선에 책임진한 선수들이 시너지를 내고 있고 우펜다의 최전방 존재감도 확실하다. 클라드 파후레그 3인 시트틀에 잡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그 이후 나선 4경기에서 10점 2점 추가에 그쳤었다. 리그 선두인 네버쿠진 원정에서는 선전함이 10점 1점을 당했지만 칼럼 추타드와 아우스크스 등 하이콘 팀 상대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플레이와 헤르만 등 팀을 지탱하는 공격수들이 있지만 기대 이하에 최근에 보내고 있다. 코멘트 라이프치의 승리를 해본다. 원정팀은 파이글과 안도의 하우스 등 주원에 나서는 선수들이 잘하는 수비 부와 달리 공격 전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슐라거와 울무, 세이바트 등이 나서 라이프치의 주문 공세에 구전했고 있다. 세스코가 후반 주코 역할도 할 수 있는 라이프치의 가슴 미아구 최근에 홈 우페를 이어갈 것이며 홈팀 안템 세일정이 있었기에 체력적 부담이 있고 클라드 바우는 원정 승점을 위해 수비를 강화하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추천 배팅 라이프치 승 3언더 아탈란타 최근 리그에서 인텔을 묻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사연승 기간 동안 14골에 폭발하며 2골만 하용하는 안정적인 궁소 밸런스를 보여줬고 그로 인해 순위를 끌어올렸다. 유로파에서도 주 1위로 16강에 직행하는 등 푸진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나아진 성적을 내고 있다. 거기에 이 경기부터는 팀의 주장 공격수인 루크먼이 4잔스컵을 맞추고 돌아왔기에 대, 그때 라이루와 최전방이 나설 수 있다. 사솔로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터진 피나몬티에 굴러 토리노 장대 승점 1점에 다 냈다. 그러나 4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간등 관츠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루카텔리와 라스파트 프리든 루카테터가 스스로의 Q&MEO 픽클럽